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의 주제로 중국 나나이 사이트가 3일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사이트는 많은 역사 문헌과 법률 파일을 발표하여 나나이 제도가 자고로 중국의 고유 영토였고, 중국은 나나이의 제도와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중 일부 문헌, 자료와 지도는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 나나이 사이트는 현재 먼저 중국어판을 개통했으며, 앞으로 영문판도 개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